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마지막 핵심이론 요약정리입니다. 7, 8월 동안 핵심요약 강의를 하고 이제 9월달부터는 모의고사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용어정위, 중계대상물, 공인중계사제도 이 세 가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용어정위에서 한 문제, 중계산물에서 한 문제, 공인중계사제도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총칙이 공인중계사법에서는 가장 안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계사법 조문이 몇 조냐 이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다만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한 3, 4개 정도 지문이 출제될 수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계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과태료 개별 기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돼 있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하고 시행규칙 같은 말이고요. 시행령하고 대통령령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이거는 참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죠. 구분의 실익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또는 사회법 섞여있다고 해서 혼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국내법이 되겠습니다. 국내법, 국제법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서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는 파트인데요. 요건 21회 때 출제되고요. 지금 12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하면 X입니다. 공신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하면 X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파트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명문으로 이 말은 법조문에 직접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이 여덟 가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정이 여기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별표하시고요. 용어정이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중개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고 그 밖의 권리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밖의 권리가 어렵죠. 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밖의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특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그 밖의 권리 즉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 대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개업 공개사는 중개 보수니까 상관없지만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받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환매권도 중개사 권리고요.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류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약집 꼭 책을 여러분들이 한 10번 읽어보셔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책을 안 보시면 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먹죠. 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한 번에 합격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지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이게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좋지 몇 년씩 가면 사람 폐임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재를 모든 과목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약집 10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내용만 요약집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약집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민법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 양도하는 것도 중계이기 때문에 개혁공개사만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겠죠.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때에는 중계대상권리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지역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에 해당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계상권리에 해당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X죠.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중계행위는 사실행위고요. 중계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계행위는 사실행위, 중계계약은 법률행위고요. 20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행위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고객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죠. 주관적은 주인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중계행위인지 아닌지. 왜 중계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냐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죠. 중계행위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중계행위 아니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행위에는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공동중계를 했을 경우 두 명의 개혁공개사가 공동중계를 했으면 두 명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계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하죠. 그것도 재산상 손해만. 공동중계했으면 그 간여한 모든 개혁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중계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 다음은 중계업입니다. 중계업. 중계업이란 중계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계업이죠. 중계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계업이다.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계업이다. 이 업이 지급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인하고 이모, 꼬모한테 중계주고 돈 받는 건 중계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익증 지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중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중계업은 개혁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또는 반복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계업이다. 따라서 우연한 교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중계업 아니다. 그리고 간판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중계를 해도 중계업이다. 왜냐하면 간판에는 손님을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계와 중계업을 구분해야 되는데 중계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계업은 개혁공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계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계업이다. 여러분들이 자익증을 지득하는 것은 다음에 중계하려고 지득하는 게 아니라 중계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이라는 것은 직업의 줄임말이고요.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의사가 있는 게 중계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중계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라도 보수 안 받고 중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수받아야 지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업이란 중계업이란 의뢰에 의해서 중계업이란 의뢰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계업이라고 하죠. 요거는 중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계업 아닙니다. 중계업이 되려면 불특정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몇 번 해야 반복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계업이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계업의 요소는 아닙니다. 등록을 안 해도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면 중계업이고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중계를 업으로 하면 물론 무등록 중계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계사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계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계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하면 개업공계사 자격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공계사죠. 자,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O입니다. O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계사 아니라고 했고요. 외국인은 공인중계사 될 수 없다. X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계사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업공인중계사인데 개업공인중계사는 이법 여기서 이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계사법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인중계사법이니까 이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계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계사의 종별,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계사, 공인중계사인 개업공계사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소위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겹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계사의 종별,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는 법인이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 법인 중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겹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는데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이 네 개가 소위 특수법인입니다. 이 특수법인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이다. 맞습니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즉, 부칙개공은 자익증 없이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냥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저도 자익증 따가지고 취직하니까 상무이사 시켜줄까 전무이사 시켜줄까 하더라고요.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부사장이든 자익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서 일하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이 나무 밑에 일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이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교정은 없고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개업무이다.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중개무를 했다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밑 날인해야 됩니다. 또는 아니고 밑입니다. 밑.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밑 날인입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을 해야 되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소속공개사란 법인, 회사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만을 말한다. X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취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 있으면 공인중개사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여기서 사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임원이든 사원이든 모두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이다.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다.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자, 다음은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도 소속공개사와 마찬가지로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 대상은 됩니다.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계 시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보조원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해야 되죠. 교육공개사가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는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지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은 못합니다. 보조원은 보조업무만 할 수 있고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업무라고 했죠?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있다, X. 확인설명 하면 안 된다. 보조원은. 그래서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거, 안내하는 거는 가능한데 집 구경시키러 가다가 손님이 집 도배는 깨끗합니까? 물으면 시험에 나오면 저는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러면 손님이 그러면 집 보러 안 가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공부니까 보조원은 보조만 단순한 업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고요.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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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